혜탈아! 혜택이야? 네네.. 혜택이거든요 혜택이 어디 갔어? ㄴㄹ 긍만 가밌ерь 어떤지 hora? 화장실이 основ infused UI 엄마 먹을까요?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요,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. 더 신기한 것도 있어요. 엄마 이리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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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공을 드리면 옆에서 이렇게 따라와서 방송에서 기도 끝날 때까지 앉아 있어요. 히히 굿갓고 새싹 새싹 푸르 풀 먹네요 네 풀 잘 먹어요 우리 혜탈이는 생선 같은 거 햄 같은 거 안 좋아해요? 풀을 좋아해요 색깔이 생먹을까요? 아 안돼! 다 버리네요. 생선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